안녕하세요. 아라초입니다. 오늘 배울 곡은 클린 밴딧의 락커바이 리믹스 버전인데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큰 퍼스로 구성되고 아이솔레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 7 & 8 이렇게 박자가 시작되는데요. 준비하시고 다운 텐션으로 스텝 나갈 거예요. 5, 6, 7 & 8 1, 2에 hit 3, 4에 rolling hit 5, 6, 7 & 8 8 rolling 1, 2, 3 & 4 5, 6, 7 & 8 7 & 8 1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앉듯이 뭔가 베이비를 이렇게 hug 하는 것처럼 1, 2, 3 & 4 4 & 4 & 5, 6 & 9 7 & 9 7 & 9 7 & 9 7 & 9 7 & 9 7 & 9 8 2, 3 1, 2, 3 & 9 1, 2, 3 & 9 1, 2, 3 & 9 2, 3 & 9 다운 오른손만 오른손만 업 해주시고 다시 스위치 그 다음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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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왼손만 오른손 오른손 그 옆에 조금慎아 천천히 더 7 8 1 & 2 3 4 & 5 & 6 & 7 8 다리는 7 8 PUSH TO RIGHT 했죠? 그 다음에 오른발 Just right feet And three And Right left 해주시고 Four and five and six Seven Eight Left feet 드르락 탁탁 나오죠? 그냥 한번 돌리고 Hands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ne 바로 One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Eight One까지 가다가 One Two And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터팅 부분은 어려우니까 Eight 하고 One And 들어가고 Two And 위로 Down seats Open Right Right Down Left Up Push Pull Right Left You 그 다음에 Three 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상태에서 어깨 위로 드라맛 만들어주시고 뒤로 백스텝 하면서 1&2&3&4& 여기가 잘 안보니까 여기가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1&2&3&4& 손 보셨죠? 그대로 5&6에서 웨이브 해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1&2&3&4&5&6& 그 다음에 7&8 돌컹 돌컹 2타임 탁 탁 맨손이 들어가면서 다운 그대로 바디 헤드 바디 헤드 1&2&3&4& 5&6 자, 레그럴 시작 레그럴 여기서 3&5&6 힙 숄더 숄더 앤 다운 그대로 턴 손 넓게 4& 힙 주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힙 그 다음에 오른발 차면서 웨이브 앤 4&5&6& 7&8 베이유 베이유 그루브 해주십니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바로 프레즈노 다운 프레즈노로 다운 앤 프레즈노 해주십니다. 베이유 다운 앤 프레즈노 도착하자마자 더블 더블 팝 웨이브 다운 웨이브 업 할 때 잡고 두 번 딱 딱 그 다음에 다운 다운 해주시면 돼요.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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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준비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이 튜토리얼이 여러분들이 빨랐던 터팅 동작을 좀 더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5 6 6 7 7 9 9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12 12 13 15 15 20 15 21 20 22 21 22